아니 근데 나는 당신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처럼 1위 1위 하는데도 제일 싫어 애가 너희가 개인적으로 난 안 좋아하는 거 같긴 해 일단 올려봐라 그거 뭐야? 아니 좋게 해야된다 좋게 해야된다? 근데 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해 아 그렇지 근데 퀄리티가 좋아해 나는 꾸준하 근데 옆모습 나오는 건 괜찮아? 왜 나 옆모습 나가 지금? 옆모습 흔적 없는데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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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오래 걸릴 거 같아가지고 하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.. 진행하지 말고 내가 많이 안 낼까? 알았어 알았어 적당히 하시고 시작합시다 네 오늘 스토러스를 찍어 그럼 근데 좀 재미없게 하죠 그럼 좀 재미있게 재미있게 해봐 야 저 Enough 얘기해 어디에 WHAT? 진짜? 야 재밌다 예쁜 애가 그렇게 하니까 재밌네 자 칭찬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잘하는 거잖아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거에 대해서 요요 요요 이건 하지말라 이거 다 인트로잖아 맞아 되게 불편하다 여기 재미있는거 같아 연기할라야 돼 맞아 그게 문제야 좀 재밌었어? 재치있는 척하는거 같아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억지로 재치있는 척하는거 같아 가슴이 눈썹뭐야 눈치만 보잖아요 아니 아니 거약한 잠시만 그거는 불가바람이야 그건 인식품이야 야 인식품은 절대 안돼 내가 용라인에서 필름을 달라고 했지 얼굴을 갖다 하라고 그랬어? 웃겠냐고 아 맞아 이 광경 똑같은 광경 한 30분쯤이야 근데 이거 약간 내가 해명해야 되는게 이 거리가 되게 힘들어서 다 먹었어 그치 저거 너무 저렴는데? 형 한 번에 해주세요 나? 난 일단 종합적으로 역시 나는 너네처럼 이리미헤미하는데도 대신 한 방에만 해줘야지 아니 3초마다 한 방씩 나만 좀 써서 왜? 그냥 먹방이라 그래 난 진정에 먹방같이 하나 같아 끝날까? 내 영상에서 내가 빠지면 되는거네 남편이 빠지는걸 고려해보자 여태 올린거 다 밀고 그냥 주봉자는 자상한 컨셉으로 가면 안돼? 과목하고 자상한 컨셉으로? 말 많이 안받고 생긴 비주얼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상? 그냥 자상? 응 진짜로 벌써 틀렸어 일부러 지금 농담한거지 그렇게 지금처럼 할거면 너무 내추럴하지 않아 연기 연습을 하지 않아 맞아 그니까 나가던지 연기 연습을 하던지 안 돼 알겠어 앞으로 그러면 좀 아무 애를 쓰지마 진행하지마 그래 맞아 진행을 하지마 그것만 빼면 누가 또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 진짜? 맛있어 알겠어 알겠어 감사합니다.